안녕하세요. 캐릭터입니다. 오늘 모실 고객님은 7개월 전에 펌을 하셨었는데 지금 곱스도 올라오고 컵이 많은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잎발로 잘라내고 깔끔하게 시크로펌을 해서 제가 변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 곰! 단발 시크펌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컬러 하고 싶으면 뒤에서 앞으로 말리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만 좀 뻑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말아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항상 뒤에서 앞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머리 마음의 끝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